히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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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변수씨 어? 아아 또 약하고 계시죠 여기서? 아이 그게 아니라 안녕하세요. 저희 형이 담배 끝낸다고 해서 요즘 전자담배 한번 알아보러 왔어요. 전자담배요? 네. 전자담배가 있는데 좋은건가요? 네. 메이커. 명품으로 치면 명품 뭐 있더라도? 삼성 애플 그런 느낌의 전자 기계라고 생각해요. 전자담배계에 삼성 애플. 혹시 사셨어요? 샀는데 아직 형이 입금 안해줘서 붙잡혀있어요. 여성 유저 대환영인데 이거 환영 받고 계시는거에요? 지금 여기 여자 직원분 되게 예쁘셔가지고 아 정말요? 별빛이 내린다 샤랄랄랄랄랄라 내 눈에만 이쁘다는거에요. 여성 직원이 많으시죠? 여기 수친오빠하고 저랑 알고보니까 고등학교 동창이 아니더라구요. 정말 아니라고요? 아니었어요. 그래서 근데 어쨌든 서비스로 목걸이를 준다고 하는데 5천원인데 저 이거 살 돈이 있거든요. 근데 이거 주신대요. 두개나 주신대요. 장난 아니죠. 여기 회원들 오면 할인 되나요? 일단 웃기는 사람들 보면 네. 목걸이는 기본적으로 제공해준다 그러구요. 그리고 액상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? 그냥 몰라요. 그냥 가다가 머리 뜯기겠죠. 네. 아 진짜죠? 네. 웃기는 사람들 보고 왔다 그러면 뭐 혜택 있어요? 네. 형금 결자씨 5% DC 5% DC 성대생들만 해준다는 성대생들만 해준다는 5% DC와 네. 목걸이 선물과 네. 그리고 데이트에도 해준대요. 아닌가? 데이트 해준대요! 오늘도 웃기시는 사랑에 빠졌습니다. 오늘도 웃기시는 사랑에 빠졌습니다.